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주인공이聞いてもいいですか?聞いてもいいですか? 했어요 聞いてもいいですか?聞いてもいいですか?聞いてもいいですか?聞いてもいいですか?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먹어도 좋습니까? 먹어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食べてもいいですか?食べてもいいですか? 이거 봐도 될까요?見てもいいですか? 그렇죠 자 그러면 마셔도 될까요?聞いてもいいですか?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どうして?どうして私に? どうして는 왜? 왜 그랬어?라는 뜻이죠 왜 나에게?라는 뜻이죠 자 선호는 별 의미가 없고요 자 도꼬가 도꼬가는 우리 장소 이그저언의 셋죠 고고, 소고, 아소고, 도꼬 장소에도 쓰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점 어떠한 것 이라는 것도 쓰이니까 어디가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보실게요 자 보실게요 聞いてもいいですか? はい どうして私に? その どこが? 分かんない この人だっていう直感が 自分の中にあって もう行くしかないって思った じゃないと無理だったと思う 아,ごめん,キモイクモ うーん 자,まず単語見てください 자,分かる 分かる은 알다죠 알다 그리고 직감은 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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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시면 わからないって 있죠 わからない는 わかる의 나의 형태죠 알지 못하다 모르겠다 모른다 라는 뜻이죠 자, 근데 わからない わからない 정확히 발음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라가 거의 안 들려요 わかんない わかんな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わかんない この人だって 이 사람이다 라고 촉한가 직감이 이런 뜻이죠 지분の中にあって 자, 지분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안에 있어서 내 스스로 그걸 느꼈던 뜻이죠 지분の中にあって 스스로 내가 그걸 느껴서 자,もう行くしかないって 라고 돼 있어요 자,う 때는 위에서도この人だって 했지만 뭐뭐라고 라는 의미고요 자,もう行くしかない しかない는 뭐뭐밖에 없다 라는 뜻이죠 뭐뭐밖에 없다 그래서 もう行くしかない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입구라는 건 우리가 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떠한 행동을 시작하다 하다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もう行くしかないって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다 라는 의미예요 되게 많이 쓰죠 もう行くしかない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갈게요 자,ないと無理だったと思う 있죠 자,ない는 뭐뭐가 아니다죠 아니라면 또는 가정이에요 아니라면 무리だった 무리였다 라고 생각한다 또思う 그리고 고め 고め 자, 지금 나의 얘기 즉흥적인 감정에 대해서 미안 이라고 했고요 기모이 가모도 있죠 기모이는 우리가 기분 나쁘다 기모치 와루이 많이 쓰잖아요 기모치 와루이를 줄여서 속어처럼 기모이라고 쓴다고 해요 그래서 기모이 기분 나쁘다 라고 뜻이고요 자, 까모 까모는 뭐죠 뭐뭐할지도 기모이 까모 기분 나쁠지도 라는 뜻이고요 넘어갈게요 아, 고맨 기모이 까모 기모이리로 감사합니다.